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일 용인 측례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진행된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발대식엔 이 시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시장은 이날 봉사자 대표 강경수 씨, 장은선 씨와 함께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기원하며 자원봉사자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어 봉사자 대표가 우리의 도전, 자원봉사로, 놀라운 미래, 빛나는 내일 등 응원 구호를 외치고 모든 참석자들은 우리의 도전, 자원봉사로 라는 문구가 새겨진 타올을 목에 펼치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이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소통과 화합, 감동과 배려, 나눔의 축제로 모든 경기도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대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